와우, 무섭아! 와, 이거 말이 안 돼! 와, 야, 그래. 이렇게 하면은 손 그림도 인정이지. 봐야겠다. 되게 끼인 통깡이네. 어, 노래 왜 이렇게 좋아, 그 와중에? 와... 왜 이렇게 잘 그려? 야, 이게 펜을, 펜이 이게 빨라손이 이거 스킵해서 그렇지 펜이 다 바뀌어, 계속. 와, 그래, 와, 손 그림. 와, 이런 손 그림은 진짜 무조건 통깨절 인정이지, 손 그림도. 아, 취미로 시작하셨대.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어떻게 취미야. 통깡이 해응스타 재패니스 커버 뭐야, 이거. 아, 근데 왜 이렇게 부드럽냐, 3D? 와, 후렴구 춤 뭐야. 아, 감사합니다. 아, 다음 거 집에 가는 독학이. 미연시인가? 이거 보겠습니다. 썸네일 벨로. 내 이름은 이케다 강요. 그냥 가만히 보자, 이거. 이거 얼굴 일부러 눌러놓은 거 개혈 받네. 매우 삐진 상태다. 이거 일부러 옛날 게임 갬성내려고 찌그러뜨린 거 아니야, 이거. 오오, 뭐야? 이거 길 걷는 공포 게임 있는데? 아, 근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섭냐. 그냥 걷는 것만인데. 하하하하, 뭐야 저거. 텔로다. 야, 그냥 무시하고 가. 야, 이거 개봐야, 저거. 개무서워. 어, 뭐야? 아, 싫어요. 걸렸어. 나 아직 아무것도 안 했거든. 나 그렇게 델로한테 모질기 안 해. 현실 고집이네요. 나 그렇게 델로한테 모질기 안 해. 현실 고집은 아니야. 나 이렇게까지 델려면 안 해. 표정도 다행이야. 아니, 나 이렇게 안 해요. 별로한테 너무한다, 진짜. 오, 뭐야 갑자기 바뀌었어. 이거 포켓몬이잖아. 야, 개무섭해, 새끼야. 젤칼콤하니. 오, 잘 만들었다. 와, 재핀 냄새 죽었어. 어허, 결로만주. 어우, 야, 저거 더 무섭게 생겼다, 진짜. 저거 더 무섭게 해가지고, 저러넬을. 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이... 저 월드! 하하하하하하 아웃칼 밀리면서 목숨이 나오고 개웃기네. 하하하하 오오? 어, 움직일 수 없어. 델로만주 움직일 수 없다. 하하하하 우와아아아! 하하하하 리뷰게크. 체크메이터다. 체크메이터다. 하하하하 야, 조조해서. 그, 조, 조타로 때리는 거 다 나오네, 디오가. 로드 로라이다! 하하하하 도키와 응어키더스. 오, 한방에 죽었어. 우와아아아! 오, 뭐야? 뭐야, 버튼했어! 오, 뭐야, 버튼했어! 온골점? 만주에 온골점이 왜 있어? 오, 아우, 그거 개 약한데? 어이? 래스, 에스, 버터! 래스, 에스, 버터! 래스, 에스, 버터! 오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르락국입니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르락국입니다. 오오, 1대1. 오오, 1대1. 머리 좀 시켜라. 하하하, 머리 좀 시켜라. 하하하, 머리 좀 시켜라. 깍깍깍. 하하하하하, 노래에 맞는 거 존나 웃긴. 오오, 하하하, 여장 뭐야? 여장을 왜 해! 방어력이 떨어졌어. 공격이 떨어졌어. 방어력이 떨어졌어. 아니, 성별 이상하게 된 거 뭐야, 저거? 래스, 칼리버. 아, 맞네. 성별 보라색이 된 거 위아래. 지금 이과üman 조심해. 야, 소비언은 어떻게 사라야 돼? salar. 아니, 드릴이 왜 저기서 나와? 아, 깜짝이야. 어! 치명타! 어! 현발! 현발! 하하하! 야 방금... 방금 뭐야? 랩자님... 아 일부러 옛날 통깡이를 넣은 게 있었구나 아니 근데 여기 통깡이 개쓰레긴 게 델로한테 시비 다 털고 때린 거네? 통깡이의 상태가? 지...지난... 정려페 델로 너 이 자식! 델로! 아.. 어.. 별로 너무 착한 거 아니냐고.. 아니 얘가 이렇게 착한 애가 아닌데.. 브렉크 있네.. 박지님도 있고.. 실크로 왜 있냐? 아 있어야지 그치.. 아ald.. 뭐야 뭐야 이게 랩이나 해민 케이트 아닌가? 아.. 안녕하세요 고마움을 표하게 되어 기쁘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옛 나 욕내는 일이오 햄차인님께서 아 와 근데 기승전글 완벽하다 폭발 엔딩 있어야지 와 제작기간 총 26일 와 이거는 야 이거는 수상각이야 이것도 와 진짜 정성이다 이거는 통깻절 참가합니당 와 ㅅㅂ 아 죄송합니다 키드레드다 와 야 제 핏땡땡 너무 귀엽다 야 이거 너무 귀엽다 바다에서 노는거 진짜 코엽다 와 마지막 와 이미셜 바뀌어있어 통깡이 해가지고 아 왜이렇게 잘 너무 잘그린다 이분도 아니 근데 이거 와 이거 진짜 잘했다 아 해피버스데이 아 감사합니다 생일도까지 와 너무 잘그리셨다 시험기간인데 통깻절이 와 야 이분도 진짜 잘그리셨다 와 두번째 정면샷도 와 이거 약간 애니? 3D 애니에 나올거같은 표정이다 와 와 얼굴이 되게 입체감 있다 진짜 그니까 아 왜 다 잘그리는거야 와 미쳤다 통쾌쩔 후드 통깡 버원님 와 와 야 이거 진짜 잘그렸다 와 와 와 엄청 예쁘네 근데 내가 왜 핑크색 우드틸 입고있냐 왜 어울리냐 근데 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통야호 그럼 저희 구하세요 무한 도전 매일 아침에 내게 된장국을 끓여줬으면 내 잠이 있네 왜 또 스타킹을 신겼어 나 잠이 있네 감사합니다 와 와 왔다 와 버렸다 와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내일 봐 내일 내일 봐 통깡 나는 스티머 토큰이 오랜 팬이다 많은 것 봐 비록 팬심이 조금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아 그래도 통깡아 이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와 이씨 무서워 와 이거 말이 안 돼 와 꽤 무서워 실 우리 아직 내지도 않은 다큐마코라가 있어 이거 뭔데 오케이 선두 통깡님이 마우스패드 굿즈를 내셨다 그것도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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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붙이지 마 우와 야해 아 가슴 마우스패드는 못 참지 그래 누군가 기분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딱 딱 딱 내가 통깡님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나 혼자 덕질하면서 즐기는 건데 싹다 문제될 거 없지 나 혼자 덕질 하지만 두둥 도깡장의 가슴 깃다 그 아니라는 생각이 나한테 무슨 상황을 불러일으키게 될지는 어 근데 아우스패드 들어간 상자가 왜 이리 크지 알지 못했다 이..이건.. 어? 통..깡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통깡님이 어째서 우리 집을.. 어.. 박진님.. 도통할! 여..여긴 어떡해.. 세상에.. 그저 꿈.. 꿈에만 그리던 통깡장이.. 도끼..도끼..도끼.. 내..내 앞에? 방 진짜.. 좀 치우라고.. 휴지가 왜 이렇게 많아! 어..? 박진님.. 이거.. 끝났다.. 니 형도면 공룡하대도 할 말 없지.. 유튜브 트위치 생활은.. 정산해야겠군.. 멋져요 박진님.. 이거.. 왜 멋진데! 존나 끔찍해! 저 사실 박진님이 제 방송에 자주 오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엄청나게 관심을 쏟으시는 것도.. 저한테 보내시는 악질적인 채팅이 하나하나가.. 어.. 통깡님 너무 맛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제 몸 밑에 가면 좀.. 박진님은.. 어떤 거 같아요? 저..저도! 통깡님만 보면 피가 쏠리는 게.. 아 물론 머리가 아니라 하반신에 쏠린다는.. 툿! 박진님.. 불큰 불큰.. 에? 마우스패드.. 사셨죠? 제 GoogAP 나는 스트리머 통관의 오랜 핸이다.. 비록 팬심이..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그래도.. 따끈따끈 하하 설마.. certalm PDV 이런 사람은 알 SUBSCRIG 또 있는 거니까.. allowed мира 은볶입 работать 다윗 오오이야 개 역겹네 이런 사랑도 있는 거니까 와오 와 대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af같지 이건 만신이 아니라 광신이잖아 진짜 아떼놔 대사를 너무 잘 쓴다 대사를 영겹게 lumière 쓴다 되게 잘 그러니까 역겨움을 잘해 아 이거는 수상 들어가겠는데 자 그러면 오늘 니콘님 브레이닝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아 진짜 코컬 너무 많아서 야 누누가 계시면서 진짜 기대 초 이상의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1, 2, 3등 결정한다는 거 자체가 완전 밈틀지 않나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오늘 토끼쩔 참가해주신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같이 심사해주신 브레이닝 니콘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토끼쩔 콘텐츠 여기서 심하게 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